누나 덕분에 배 터지게 먹겠네 아, 누나 잘 먹을게 고마워 우식이 너도 못생겨서 고맙다 입 다물고 먹긴 아니라 미안해 누나 저기, 저 때문에 분위기 가라앉은 것 같은데 내가 재밌는 거 보여줄까요? 뭔데요? 자 잘 봐요 뭐야? 아무것도 없는 티슈 맞죠? 응 이 티슈로 여기 있는 술잔을 덮을게요 무슨 일 생겼을 거 같아요? 동전이 없어졌을 거 같은데 자, 잘 봐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네 수연아, 손 줘봐 손이야? 수리, 수리, 마, 수리 자 내려갑니다 어? 어? 대박, 이거 대박, 대박, 대박 야, 수리 자리 사라졌어 이거 봐, 이거 봐, 이거 봐 욱식아, 수리 자리 어디서 졌어? 응 저것도 개인기라고 개인기 하면 또 우리 우식이지 뭔 소리야? 왜? 우식이 너도 개인기 있잖아 저거보다 훨씬 더 신기한 거 우식이가? 에이, 우식이가 무슨 개인기가 있어 너 지금 우리 우식이 무시하는 거야? 그럼 내기할래? 이번엔 20만원 빤, 콜? 20만원? 오케이, 콜 들어와, 잠깐 나 좀 봐 아이, 왜 또 아이, 누나 왜 자꾸 이래? 만회를 해야 될 거 아니야, 만회를 너 방금 제가 마술할 때 수연이 좋아하는 거 봤어, 못 봤어? 그래서 나 뭐 어쩌라고 어쩌긴 뭘 어째 차우식도 개인기 잘한다 싸네이 차우식 개인기가 저 사진인지 뭔지 하는 거보다 훨씬 더 신기하다 라는 걸 제대로 보여줘야지 아이, 그래도 유치하게 무슨 개인기 대결이야 유치... 그래, 하지마, 하지마 너 바보같이 좋아하는 여자 뺏기든지 말든지 난 상관 안 할 테니까 네 마음대로 해, 마음대로 개인기가 하나 있긴 해 날 쉬고 시간 어? 그만, 그만 왜 그래? 보면 몰라? 분위기 완전 다운되잖아 아무래도 안 되겠다 승부수를 거는 수밖에 승, 승부수라니? 넌 가만히 있어 내가 다 알았을 테니까 누나만 믿어 찾아 방금 건 연습이었고 지금이 진짜야 차우식 차렷 너 지금 뭐하는 거야? 뭐? 이 정도는 해야 이길 거 아니야 우식아 너 이제 승자야 너 이제 승자야 이렇게 이기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데 내 누나 때문에 미쳐 내가 우식아 우식아 너 어디가? 네가 이겼다니까 유빈 이기긴 무슨 선수가 나갔는데 기껀패지 기껀패 아싸 또 꿍돈 생겼다 응 어 준규야